오늘의 복음 오늘은 2020년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신명교의 말씀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분성할 것이다. 또 주의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두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시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 주실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러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한제호 루카 신부님께서 해 주십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비참한 몰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을 경배하는 경우는 그리스도교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불교는 부처상을 앞에 두고 예배하는데 그 모습은 매우 평화롭고 세상 고통을 초탈한 것처럼 보입니다. 헌불교는 동그란 원을 그려 우주의 궁극적 진리를 표현합니다. 이슬람교는 쿠란의 여러 문구를 예술적으로 꺼려내는데 이 역시 알라의 초월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교만이 예수님께서 못 바뀌어 돌아가신 모습에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절대자의 고통 그 절대자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지만 동시에 무능하시고 초월적이시나 가장 버림받은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을 경배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지고 가는 형벌 도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거이에서 죽었다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로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유는 가족이라는 무게,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무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무게 등 온갖 무게에 짓눌려 고생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외로운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가정 비난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하여 끌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고독할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로움에 떨고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 외로움에 떨고 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이들을 내려다보시며 해를 차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통받으시고 그들의 노고를 함께 짊어지시며 그들의 외로움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려고 몸속 그들의 자린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모시고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